간다 똑순이,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카비크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은 바로 할그림 스키리카 교회입니다. 1945년 착공에서 1986년까지 건축물이 완성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높이가 74.5미터로 아이슬란드에서는 가장 높은 건축물이기도 하죠. 가장 높은 곳인 만큼 이곳에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망대까지는 유료로 운영이 되고 교회 내부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종은 매 15분마다 울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전망대에서 시내를 조망하는 동안 종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요. 그 종소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귀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교회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레이카비크의 시내의 점경은 매우 아름답고 동화같은 그런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컬러풀한 건축물의 색상이 특히 아주 아기자기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교회의 내부는 매우 단아하고 단조로운 모습입니다. 유럽의 화려한 성당과는 매우 다른 느낌이죠. 이곳은 특히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운이 좋다면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께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레이카비크 교회에 야외 노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수욕장과 함께 야외 온천 욕조도 있어서요. 여행객들보다는 이곳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해수욕장이기도 합니다. 레이카비크에서 며칠 머무는 분들이라면 이 장소 역시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시 외곽에는 팔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빙하 체험이라든지 오로라가 뜨는 모습을 이곳에서 박물관에서 전시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레이카비크 시내에 있는 건축물 중에 가장 유명하고 화려한 곳을 꼽으라면 아마도 하르파 콘서트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하르파 콘서트홀은 아이슬란드의 절벽과 주상절리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물로 2011년 오픈한 것입니다. 이 건물은 아이슬란드의 자연의 힘 네 가지의 힘인 흙, 불, 물, 그리고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담아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슬란드의 자연을 닮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보시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과 그림자가 일품이라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심에는 다양한 예술 조각품도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썬보이저 조형물은 마치 배 모양 같기도 하고 생선 가시를 연상케도 하는데요.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이 작품은 레이카비크가 수도로 지정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에 즉 1986년에 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레이카비크의 야경 역시 마치 동아마을처럼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보여주는 정경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레이카비크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 무지개 거리입니다. 이 무지개 거리를 따라서 다양한 공예점이라든지 카페, 음식점, 선술집 이런 곳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무지개 거리를 찾아가시면 여러분께서 아이슬란드의 다양한 상점들을 구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이카비크 해변 끝쪽으로 호프디 하우스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1986년 10월에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인데요. 냉전이 종식되는 그 순간에 열렸던 고르바초프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던 역사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레이카비크 도심에는 아담한 튜어린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이 호수 근처에는 미술관과 레이카비크 시청사 그리고 다양한 거리 예술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알싱이라고 하는 국회의사당에 해당되는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레이카비크의 여행 써니하고 해피한 여행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간다 똑순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감사합니다.